안녕하십니까. 우리는 이제 퇴근합니다. 마이콜톤 방에 거 다 꺼지. 비 왔나? 지금도 마릴라라도 또 장마하는데 7월은 거의 장마라고 끝나니까 17년산을 한 박스를 싣어야지 거기도 없던데 보니까 나는 마음 싣고 갔는데 포트 딴 데까지 간 거 있지? 집을 지나쳐서 엉뚱한 생각은 안하고 가다가 저번에는 또 무심코 가다보니까 여기도 저것도 오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걸려서 집으로 올라가야 되나? 그러니까 저번에 걸음 좋았는데 걔네도 또 혹시라도 작년에도 뭔가 걸음 하나 사다가 상품 많이 줬더니 애들이 다 죽어가지고 얘네도 또 죽지 않나 걱정해서 걱정인 애들은 이런 식물 실대에서 기르는 애들은 걸음을 가능하면 안죽고 영양제 좀 더 빨리 키우고 싶은데 욕심이 욕심을 안 그래야돼 욕심을 안 그래야돼 욕심을 안 그래야돼 그런 거 요즘 무게 드물어 옛날에는 왕금이 되게 많았잖아 지금 그렇게 큰 왕금이 없어요 다른 집에 다 지금 모금값꽃이 뺏는데 우리 거는 모금값꽃이 영울지도 않았어 왜 그러지 해가리야 너 올해 볼 수 한 개도 안 따고 다 쏟아져버린 것 같아 나는 몇 개 땀 흘렀어 난 마르면 새들 밥이나 되겠지 했더니 다 떨어져버린가봐 너는 대추나물을 몰라? 마르지 뭐그러나 풀이 완전히 그냥 엄청 많아 풀만민다고 배웠는데 위에도 뭐 하나 왔는데 주나물 쒸깡마란거 풀만란거 있어 그건 안되는데 정마대 쭉 큰거 사과 전문에 주장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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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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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